지민씨 규모님 액팅도 좋더라고요. 확실히 그냥 경험이 있잖아요. 무대에 쓴 경험이 그분들보다는 정말 월등히 많으신 분이잖아요. 일주일에도 몇 십 개를 하는데 행사를. 키썸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. 아 근데 너무 즐거웠어. 그냥 너무 행복했어. 퍼포먼스. 좀 그거 위주로 하려고요. 뭐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솔직하게 정말 짝치잖아요. 그래갖고 그냥. 리우샤 그 분은 좀 그 리듬을 타는 게 그게 계속 거슬렸어요. 리듬을 타는 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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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터프쿠키. 아 저. 아 솔직히 저 그 나라 좀 별로 별론데. 터프쿠키. 절구시다가니 날아갈 수 있어